너무 귀여운 스티커로 이게 뭘까? 현진이 왔어요 너무 신났어요 진짜 이거구나 진심 네가 찬사가 아니라면 세상에 믿을 것 같다 탁구까지 너무 예뻐요 진짜 미쳤다 키스가 진짜 많긴 하지만 진짜 진짜 이게 진짜 레전드입니다 너무 예쁘다 저번에 사토홀더에 이걸 넣어주고 있었는데 진짜 너무 예쁜데? 포장을 다 엄청 정성스럽게 해줬잖아 저 이번에 자켓 중에 현진이 이 사진 제일 좋아하거든요 와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엽다 F뮤직인가? 솔직히 너무 귀여워서 안 살 수가 없었어요 전 솔직히 이렇게 모자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 아주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포카가 그러더라고요 헤어밴드나 모자 쓴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너무 귀엽고 이게 너무 귀엽다는 언니의 말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뮤플도 샀어요 아니 이번에 현진이 문자를 안 땄더니 너무 예쁜 게 많아서 안 살 수가 없었어요 크림소다 홀더 샀거든요? 거기다가 꽂아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를 잘못 보냈다던데 뭘 잘못 보냈는지 모르겠네 아 아 그냥 돈 주고 산다 하려고 했는데 이거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잘못 보냈 잘못 보냈 이거 저번에 나왔는데 없는 줄 알고 그냥 이걸로 샀어 이렇게 두 개 좋아 이거 홀로그램이 되게 예뻐요 이거 홀로그램이 되게 예뻐요 이거를 다시 붙여줘야겠다 이민호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음 하당 이거 하트 든 케이스 버전은 있는데 이게 없어가지고 샀고 하트는 진짜 너무 안 나오더라구요 하트 포카 뽑기가 너무 어려워서 음 이쁘다 아 귀여워 사람들이 왜 맨날 두 버전 홀더 구하나 했더니 이게 진짜 귀엽네요 숨등기 내 칼이 어딨지? 맨날 쓰는 양양이 칼이 실종이여서 방금 칼 진짜 오랜만에 쓰네요 짜잔 완전 깨끗 리노웰4를 다 모은 것 같은데 바인더 정리를 안 했네요 바인더 정리를 안 했네요 음? 종류가 세 개인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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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구나 하지만 이걸 이렇게 놔두고 싶은데 여기랑 여기는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 어 돼지도 끼워줘야 되는데 끝 묘하게 빵빵한데 이거 뭐지? 초콜릿 팩토리에 대입된 거 보니까 스테인이 확실합니다 으잉? 아 뭔가 했네 이게 너무 얇고 빵빵하니까 저번에 전시회에 못 가가지고 못 샀던 키링 다른 것도 엄청 고민했는데 그냥 이거 하나로 샀어요 진짜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네이크로 봐 파우치? 일단 가지고 있다가 파우치에 달아줘야겠어요 짠 그리고 박스가 여러 개 왔어요 케이스 너무 귀엽다 아 이거 좀 봐요 오늘도 빵먹 인력입니다 너무 귀엽다 간신히 살렸다 스티커예요 팔선도 있어요 귀여워 엽소 역시 인력이라서 너무 두꺼워요 이것 좀 봐요 이것 좀 봐 너무 귀엽다 여기가 상반기 아 이거 빨리 넘기고 싶어서 얼른 내년이 됐으면 좋겠지만 또 시간이 안 갔으면 좋겠네요 너무너무 귀여운 빵먹일 역입니다 특히 빵을 좋아하신다면 아기빵을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내년까지 다시 봉인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매한 짜잔 CD플레이어를 샀습니다 이렇게 제 책상에 콘셉트 꽂을 때가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무선이었으면 좋겠거든요 무선 블루투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고 충전을 먼저 해주고 올게요 그리고 저의 또 다른 충동소비 세일 특가가 뜰 때까지 기다리던 거니까 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야 귀엽다 이게 주인공인데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 음 귀여워 오 생각보다 엄청 무겁네 진짜 무겁다 이거 노땀 유기 롱스틱 괄사 이런 거예요 원래 회사원님 채널에서 보고 제가 이 노땀 괄사가 두 가지가 있고 샀는데 너무 만족스러워서 샀습니다 이 이런 막대기를 10만원 넘게 주고 사다니 그리고 이건 사은품으로 들어있던 클로버 괄사인가 지금 잠시 목을 살짝 해본 느낌으로는 너무 좋네요 너무 일단 써봐야겠지만 모양과 후기 자체가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그런 기다리다가 드디어 샀습니다 어떤 노래 틀어볼까 어 크이블 이제 곧 12월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크이블 앨범이 너무 듣고 싶더라고요 어? 이거지 이거 블루투스 CD 롬으로 바뀌고 노래 재생될 때까지 시간이 좀 있네요 너무 좋다 너무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확실히 CD가 다르구나 여러분 제가 완전 완전 고립적 CD 가지고 왔거든요 이만한 CD 본 적 있으신가요? CD가 이만한 한 90년대에 나왔던 CD 플레이어를 진작 샀었어야 됐는데 왜 이제 사서 한 번도 들은 적 없거든요 이만한 CD 잘 나오겠죠? 헉! 어차피 CD 쌓아두신 분들 꼭 CD 플레이어를 사시길 바라면서 전시예를 어차피 못 갈 것 같고 빨리 양도나 받자 아 이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헉!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어 헉!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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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진 뜬 것보다 훨씬 이쁘네요 왜냐면 사진은 조금 더 진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선명하고 뭉개지지도 않고 너무 잘 나왔는데 헉! 이쁘다! 이 크림소 다홀더를 시케현진이 영어로 샀지만 아! 생각보다 안 어울리구나 메론소 다홀더에다가 넣어줘야 되는 독하네요 다시 시케현진이는 여기로 들어 보내고 너무 귀여워요 빨리 온라인 MD도 배송 와서 이거 말고 어떤 포카들이 있는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끝! 짜잔! 짜잔! 이거는 제가 그 일본에서 이거를 사 왔잖아요 알파벳을 안 사가지고 알파벳을 주문하려는데 이 색상도 진짜 없고 가격도 비싸고 어떻게 하지 하는 차에 이거랑 세트로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좀 힘들구나 잘못 열다가 손톱 부러지겠네 원래 핑크를 사고 싶긴 했는데 핑크는 진짜 진짜 없더라고요 근데 올해도 나온다고 하니까는 나중에 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시켰을 때 마침 딱 리노가 두 개씩 있더라고요 하트는 하나밖에 없나? 하트가 없을 거면 그냥 비워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어? 짱 있네 리노짱 리노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미 없어가지고 이거 파츠 안 잃어버리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마지막 택배 이게 뭐지? 스티커를 귀엽다 스티커를 이렇게 넘으로 두셨어요 이거는 제가 이번에 CD플레이어를 샀잖아요 CD 듣는 게 진짜 좋은데 아침에 일어날 때 듣고 싶은데 스키즈 노래 아침부터 뚜뚜뚜뚜뚜 이렇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븐틴 노래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이번 앨범인데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들으려고 산 앨범 그리고 이건 아타카 세트 세븐 근데 옛날 노래를 진짜 갖고 싶었는데 옛날 CD가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 아이노치카라도 엄청 어? 이거 본원이네 표지가? 어? 귀여워 아이노치카라는 노래가 몇 개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노래를 진짜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꼭 갖고 싶었어요 그리고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들어줘야 되지 CD 바인더를 또 사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깡끗 엄청나게 큰 봉투에 담아주신대요 엄청나게 큰 봉투에 담아주신대요 헉! 음! 이러구나! 짜잔! 싸웰럭드 안경현진이 그때 못 뽑아서 슬퍼하는 언니를 위해서 양도 받았습니다 그럼 이게... 이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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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언제 받았지? 1년은 무조건 됐는데 2년은 안됐겠죠? 음? 뒤에 이게 뭐야? 음? 뒤에 햄버거랑 사이다가 있는데요? 마침 딱 찬이랑 현진이어가지고 세트처럼 나왔어요 이게 진짜 2년이 됐으면 진짜 소름돋는 일이긴 한데 총때분이 정말 고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수가 있는 건지 그래서 그 이후로 저 이즈인가? 분철은 안 타고 그냥 차라리 마음 편하게 양도 받는 게 낫지 않나 짜잔! 너무 귀엽다 오래 기다린 만큼 진짜 너무 귀여운 포카입니다 짠! 누가 봐도 스테이 택배입니다 짠! 누가 봐도 스테이 택배입니다 드디어! 와 진짜 저는 이 포카가 리노 포카 1등이라고 뽑아도 안되나? 너무 예쁜 포카가 많아가지고 완전 1등이라고 뽑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진짜 3위 안에 드는 포카입니다 이걸 보자마자 이건 진짜 꼭 꼭 꼭 가져야겠다 제가 포카 보고 진짜 맨날 맨날 소치했던 게 이 땡즈위 그리고 마뮤테 그리고 나머지 하나도 이즈위인데 그.. 불러뜨고 갖고 싶었던 거여가지고 실제로 졌을 때는 생각보다 조금 다른 포카가 나왔었지만 그렇게 3개가 진짜 진짜 늘 갖고 싶었던 포카였거든요 근데 이 땡즈위는 진짜 레전드다 싸인 귀여워 드디어 땡즈위를 양도 받았습니다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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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이거 맛있게 좀 더 귀여워 아티스트위도 아티스트위를 아 이거다 이거 귀여워 우와 귀여워 어디가 말복이랑? 황말복 아니 황만두랑 이말복 아니냐고 맞아 황말복은 뭐야 귀여워 나 회사에 갔겠다 그럴려고 샀어 거기서 뭐해? 좀물거려? 그러면서 행복 심신이 안정돼 생각보다 너무 얄쌍한데? 빵빵이 아니네 세워둘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진짜 귀여워 그러니까 이렇게 놔둘 수 있을 줄 알았지 근데 좀 쭈물쭈물하면 괜찮지 않을까? 내가 할게 알았어 진짜 귀엽다 너무 귀여워 이건 뭐지? 나 전시회에 그거 온 줄 알았더니 오 예쁘다 예쁘지? 깨끗 예쁘다 예쁘지? 응 음 이건 홀더 아 다꾸라 캔디 어? 이거 투명 스티커네 토끼 지키미 어? 이것도 샀어? 이것도 샀나 봐 푸딩 다이스키브 크림저 다홀더 푸딩홀더 이렇게 샀지 잘 어울리겠는데? 응 오 예쁘다 귀여워 근데 원래 원래 넣어주려고 했던 거는 뭐지? 아 아니 이거는 이게 좀 잘 어울릴 것 같긴 너무 잘생겼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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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잘 어울리잖아 이거 아 그런가? 응 그 어디갔지? 여기 있다 여기다 이걸로 넣으려고 딱이지? 너무 예쁘다 와 이거 시켜지? 딱이지 너무 예쁘지? 나 주라 응 이거 여기다 넣을까? 이거 한번 넣어봐 푸딩이니까 리노껀데 아니 근데 예쁘잖아 지금 컨셉이라 머리랑 딱이야 우와 너무 예쁘다 귀엽다 이거 현직이 꺼네 둘 다 일단 여기다가 이렇게 놔두고 이거 뭐지? 아 아 귀여워 잠깐만 귀여워 이게 신상 신상 스티커 알파벳 스티커 이건 귀여운 이거 평소에 너무 잘 써가지고 색깔별로 있는 걸로 샀어 그리고 이거는 프레임 우와 이거 너무 귀엽다 프레임 쓰려고 프레임 스티커 이게 이번 마켓 특전인 것 같아 귀엽지? 완전 이번 마켓 특전 이건 아마 칼손 없는 걸걸? 어 칼손 없는 스티커 귀엽지? 완전 귀여워 이번 스티커 열심히 쇼핑했어 끝 귀여워 귀여워 어 어 이거 봉투에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건 뭔가 카드인데 이게 뭐지? 싶었거든요 뭔가 했더니 아주 납작해진 땅콩 카라멜이었어 우와 귀여워 이거는 아이디카드 이렇게 생긴 아이디카드를 사봤어요 완전 다꾸용 그리고 오 이거는 블랙핑크 버전 덤으로 하나 주셨네요 가격이 저렴해서 간단하게 사볼까? 하고 사봤는데 잘 산 것 같아 귀여워 어? 이거 뭐야? 아 참 대원 하여튼 대원 대원 M북 스티커 북입니다 하나에 3,200원 밖에 안하고 3,000원 이상 사면 무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는 김에 이렇게 잔뜩 샀거든요 근데 사은품을 준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방탄 캐릭터도 아니지 않아요? 150피스 퍼즐입니다 저는 막 다른 분들 사은품으로 막 권충 스티커 동물 스티커 이런 거 같이 오길래 하나 주면 되겠다 이 생각했는데 일단 이거는 치리카 스티커 북 치리카를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닌데 또 너무 귀여워서 이 스티커 북 구성이 진짜 괜찮더라고요 가격도 적고 너무 귀엽죠 와 진짜 많다 24장에 3,200원이면 가성비가 장난 아닙니다 이게 더 기대돼요 이게 진짜 귀엽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할인해서 3,200원 정도였어요 귀여워 이거는 진짜 본격적으로 다꾸에 꾸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알차게 들었다 너무 귀여워 그냥 큼직한 스티커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요오 너무 잘 샀다 이거는 언니한테 주려고 같이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이소에서 새로나온 스티커팩 다이소 스티커팩은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활용도가 진짜 좋은거 이거 완전 나라라슌 슈퍼보드 진짜 귀여운데? 사이즈가 아기자기해서 좋아요 귀엽다 어? 이게 투명이었구나 마스킹테이프 이것도 꾸며줄때 쓰려구요 어마어마한게 왔습니다 너무 기대중이에요 생각보다 더 큰데? 미쳤죠? 와 진짜 대박이야 너무 귀엽다 이게 작년에 받은거 너무 이뻐요 이 애기가 이렇게 컸다는거죠 이때 이 머리가 너무 귀여워서 진짜 크게 액자로 보니까 이 자체가 너무 좋은거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놔둘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일단은 여기 옆에 이렇게 꽂아두고 다음에 정리를 할때 제대로 이쁜곳을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먹을거 몇개만 자를까? 아 안 자르고 나는 씹어먹을래 아 그래? 아 그래 너무 재밌다 음 어? 감겨 이게 왜 아직까지 없냐? 왜이렇게 많이 받았지? 오늘의 휴게를 vê 사주냐 고양이 넷퀸스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핫초코가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써도돼? 엄청 많아요 그니까요 형이 생각보다 맞네 네시픽 주문은 진짜 오랜만이네요 짜잔 이번에 네시픽 효과가 너무 예뻐서 오랜만에 전체를 그냥 샀습니다 맨날 분철음만 받았는데 진짜 영복이가 장난 아니야 너무 예뻐 이번에 이쁜 얘들이 한두명이 진짜 진짜 너무 예쁘다 얼굴 그림자가 약간 져가지고 그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진짜 너무 예뻐 올겨울 포카입니다 승민이도 그리고 현진이도 진짜 미쳤어요 너무 예뻐 그리고 이렇게 이 머리 포카가 없잖아요 창빈이 찬이까지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거 멘트도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저번에 산 레시픽도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번 써보겠습니다 짠 데모축 단행본을 샀습니다 아 이거 특전 중에서 애니메이트에서 이렇게 상태창 해가지고 상태창 데뷔 아니면 죽음을 이 투명 포카 주더라고 근데 나는 힘이 사... 지금 무슨 일이야 지문 묻잖아 진짜 아이돌 굿즈 같다 이거 그치? 그립독 오 그거다 그거 나시나 방 오 그거잖아 무소리는 안 가려줘도 돼? 그러니까 무슨 목적의 에어백이지? 이거 근데 그 포카 포장하기 딱 좋은 사이즈로 잘라줬는데? 잠깐만 우와 이게 목적이었지 계속 대비해본 것 같다 진짜 이쁘게 나왔더라고 다시 봤어 DS100이 뭔가 있네 DS100 맥독스 이거 진짜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다 기억난다 난 이 일로가 진짜 좋아 다 기억난다 일로 하나씩 땄을 때 그러니까 포즈가 쐐면서 난 나한테 이게 일정어? 일정어? 아 레베니 청량한 내 스타일 ㅋㅋㅋㅋㅋ 아 이거 뒤에 쌓인도 있다더라구 오 이거 봐봐 데스크 매트 이거 회사에다가 펼쳐놓으면 진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겠지? 완전 현진이는 안될까? 안 되잖아 그건 된다고 하지마 진짜 해버린다 우와 생각보다 마음에 든다 진짜 서치골란 굿즈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마음에 들어서 어딘가 깔아놓고 싶다 마지막 중요한 건 하나 남았어 오 이쁘다 오 진짜 진짜 찐 진짜 슬로건이네 반사 넣었네 아 뒤가 반사네 봐봐 귀여워 봐봐 가물이 끝판왕 아무도 다른 데려가 안아오면서 조금씩 데카맨 Pocket 攘시 손꼼이 좀 생긴 Х 쓰레벌 퐴 다 봤다 반사 눈치 깔아 대신 손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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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꼼이